결승 수트형님 어서오세요 호선이랑 300개 사단이요 어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탈까요? 어 그니까 수트형님 내가 수트형님이라고 안했나? 발음이 좀 그렇게 슈트라서, 슈트라니까 알겠습니다 스위트 스위트 형님 현미 탐 되겠네 저 그냥 누르고 얜 누르면 되는데 잠시만요 형님 아직 조금 삐져 있대요 스위트 죄송합니다 원래 한신 다 채워진다는 마인드였대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형님의 마음 돌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님 여기서 번호 번호만 주세요 형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형님 제가 할까요? 제가 맥키미 초이스라고요? 형님 맥키미는 먹으면 밥풀린다고요? 그럼 맥키미는 2번 이약스로 가겠습니다 이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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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achievement 끝 그렇게 왜 형님 번어주시죠 우리 이거 뭐라고요 형님 이거 먹으면 화 풀리신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형님 잘해 보겠습니다 번어주세요 번어주시죠 형님 번어주시죠 형님 제가 고르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맥기민은 그래도 2번 가자 이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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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형님 사다리 게임 사다리 게임 사자구요? 형님 사다리 게임 사자구요? 아 알겠습니다 최호선이랑요? 아 알겠습니다 형님 최호선이랑 사다리 게임 아 알겠습니다 형님 아 번호 번호 주세요 제가 고르라고요? 저는 2번 가겠습니다 번호 제가 고르라고요? 제가 번호 2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안 나오면 돼 무겁게 그냥 렛츠 고어 slides 아 와아... 이게 어떻게... 이렇다... 빨리 죽어요 900개래요 세 번 했다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상관없이 우리... 우리 슈트 형님 상관없이 한 번 해볼까? 그냥 한 번 더 해볼까? 이 악스로 간다 이번에도 최우선 나오면... 이 악스 이 악스 이건 그냥 안될 안이에요 인생이네 이게 말이 되나 진짜? 말이 돼 맥힘아 윷놀이 3판 2승 스파널레 이지아님이랑 300개 악 오토펄 오토펄이지 형 가자 이지아님이랑 윷놀이 3판 2선 이지아님 윷놀이 3판 2선 이지아님이 누구지? 내가 가면 돼? 누군데 이지아님? 조 variety 이지아님 흥놀펄 제발 꿀밤 제가 번호 골라요? 제가 골라요 형님? 이번엔 먹을거같은데 이번엔 1번으로 갑니다 저는 1번 레츠고! 2번 레츠고! 아 찰이 아아 아아 아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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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안봤어? 봤어 안봤어? 안받냐고? 안받냐고? 아아 아 형님 감사합니다 하호우 아아 에? 하호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인가? 하하하 아 되게 개이끼네 아니 아까 누구냐 그친구 오메 볼메야 오 오메 볼메야 이지한님 말고 다른사람이랑 갈까? 오메 볼메야? 어? 오메 볼메야 네가 해주는거 아니야? 그럼 다른사람이랑 갈까? 오메 볼메야? 오메 볼메야 오메 볼메야 오메 볼메 오메 볼메 오메 볼메 오메 볼메 오메 볼메 오메 볼메